안녕하세요 대만 관객 여러분 1947 보스턴에서 손기정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서윤복 역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1947 보스턴이 곧 개봉할 예정입니다 1947 보스턴은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 마라토너들의 도전을 모두 극장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두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본도 안된 우리가 무슨 나라를 대표하고 제2의 손기정이라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이..